부평신축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무상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 조명과 보조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실 주방 일자형 구조로 개방감이 우수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되어 있는 주방입니다. 냉장고 자리와 김치냉장고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가스쿡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부부욕실입니다. 중간방이고요.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작은 방입니다.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베란다고요. 욕조가 시공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스카이뷰 분양사무실 현관입니다.